안녕하십니까? 주광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화학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이번에 화학 강의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여러 수험생들이 다소 뭐라고 그럴까요? 변화, 역동의 시기들이기 때문에 용어에 해당되는 것들이 좀 많이 변형됐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이 2009학년도, 2015학년도 이렇게 짧은 연도소 안에서 교과들이 편체가 바뀌어 들어가며 또한 그 내용들도 수험생 여러분들이 학창시에서 배웠던 원과목이나 투과목 이런 부분들을 넘나들어서 또는 일반화학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소위 조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아타깝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화학을 준비하고 화학을 선택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영역이 상당히 많이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 수가 있죠. 아, 이건 어디서 배웠지? 이건 어디에 있지? 이건 어디에 있을까? 왜냐하면 내 시대에 내가 이게 배우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건 뭐 전문적인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도 오해가 있으신데 결국은 일반화학이라고 하는 필투, 기본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맞춰서 거기에 고등학교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의 연결성 그리고 깊이적인 부분들은 다소 떨어지는 반면에 영역이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적인 부분들은 얼마만큼 숙지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식적인 부분들은 얼마만큼 잘 숙지가 되어 있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출제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출제하시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과목에 해당되는 영역들이 지금 책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그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맞춰서 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시험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화되는 과정들은 어찌 됐든 수험생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의 교재가 얼마만큼 길잡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당락이 좌우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학에 해당되는 부분에 교재에 해당되는 내용의 충실도도 중요하지만 강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변화되는 부분들을 중첩적으로 그리고 또 너무 동떨어진 옛날 과거형적인 부분들은 조금 가감히 삭제하는 그리고 신유형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가볍게 하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거 집요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강의하는 입장에서 많이 까다롭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교재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게 일부 빠졌는데 기출 문제는 있기 때문에 교재는 실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그거하고 좀 동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재를 쓰신 분, 그 다음에 시험을 출시하는 교수님, 그 다음에 강의하는 저 이렇게 세 박자가 상당히 좀 매끄럽지 않았을 때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강의에 대한 충실도를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너무 과거적인 부분들은 조금 기출 문제들은 조금 이해 읽어보는 정도로 하시고 최근래의 유행들을 익숙하게 따지셔서 최근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 21학년도부터는 2001년도, 2001년도죠. 거기서부터는 또 뭐가 되냐면 교과들이 다 바뀌어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도 마찬가지로 시대적으로 변화가 가는 역동기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저는 강의에 해당되는 부분에 예전 거, 그 다음에 지금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삼박절에 맞춰서 절충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등학교에서는 저런 원과목에서 이런 걸 배우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구급하는데 원과목에서 이런 걸 배우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이후에 해당되는 부분에 수업을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화학원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일반학에 해당되는 걸 봐야 됩니까? 그러면 고졸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어찌 됐든 여기에 해당되는, 출제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부분의 트렌드를 수험생의 입장에서 맞춰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기출문제들을 잘 분석을 해서 교재도 편성이 됐고 강의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요. 화학에 해당되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걸 너무 학창시절의 수능식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대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농구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시험 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공무원에서 추구하는 것하고는 약간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능적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게 되면 수능적인 스타일들은 결국은 뭘까요? 사고하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인 거고 그 다음에 농구술적인 부분들은 연구, 학문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뭐랄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실험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공무원에 해당되는 시험에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약간 사뭇 다르게 나와주는 개념, 목차, 개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활용, 그 다음에 여기서 표현되고 싶어하는 공식들 그리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으로 산업 분야로 영역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 좀 폭넓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고 수심은 그렇게 깊지는 않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넓은 사고, 그 다음에 넓은 사고인데 그것들을 공식 하나를 막 유도하고 끄집어내고 이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공식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한 너무 양적 개념에 치우친다든지 너무 이런 부분들 연립방정식 화력 개념으로서 X를 대입하고 Y를 대입하고 이런 순응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부분을 좀 폭넓적 사고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화학은 이해의 학문이고 즉 언어에 해당되는 분이고 그 언어에 해당되는 걸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들이 반영되고 어느 어느 분야에서, 어느 어느 요소에서 이런 것들이 쓰이겠구나라는 거지 학문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실용적인 부분으로서 화학에 해당되는 부분에 공무원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이 수험생 책에 해당되는 부분은 구급, 국가직, 지방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무원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부분에 화학 요소가 필요한 부분들은 거듭 들어갑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구급의 지방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직이라든지 구급을 준비하는 분야에서의 화학은 여기에 해당되는 화학 분야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이 화학에 해당되는 부분은 또 7급 공무원들 이상의 화학보다는 약간 낮고요. 되셨죠? 그래서 어떤 전공 분야의 공무원 기술직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수준은 원과목보다는 위에 되셨죠? 고등학교 원과목보다는 위에 일반화학보다는 낮은 그렇다 해서 화학2를 말하느냐? 아니죠. 중간에 이 영역들이 다 아우러질 수 있게끔 수심은 깊지 않으나 아우러질 수 있게끔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폭넓은 사고가 필요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화학 분과 다섯 문제에 해당되는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이 책을 완벽하게 달달달 독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 맞는 부분들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조금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했어도 7급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기본서적인 이쪽 기초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한다라는 부분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분과별로 화학 분과별로 나와주는 분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중심축으로서 디테일보다는 폭넓은 사고를 꼭 함양하는 데 중점을 주셨으면 하는 작은 소망입니다. 이렇게 OTA에 해당되는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요. 강의에 해당되는 부분은 책과 그 다음에 저의 강의에 대한 노하우를 조금 집어넣어서 가미해서 시대적인 편차의 교과의 편차를 좀 더 고려를 해서 수험생 여러분과 또 그 다음에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의 의도를 파악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고 합격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서 OT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